자 오늘 그러면 뉴스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3.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 공장에서 시장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 되겠다. 내수를 이제 완전히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전환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 이걸 줄여서 5중전 회의라고 얘기를 하든지 다섯 번째 1년에 다섯 번째 전체회의를 5중전 회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5중전 회의는 대체로 경제 그 다음 해를 포함한 그 다음 5년 동안에 어떤 경제 기조를 가지고 중국을 경영할 것인가. 이걸 이제 중국의 정치 리더십들이 이제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이례적으로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도 함께 다뤘다고 합니다. 중국이 향후 15년 설계를 했다는 건데. 15년이요? 네. 15년을 설계하는 그런 회의는 21세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언젠가부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왜 쌍순환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 버팀목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큰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중국이 대외적으로 개방을 한 이후에 중국의 성장의 엔진은 수출이죠.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수출이 삐그덕 하죠. 왜 트럼프에 의해서 2018년 3월부터입니까? 본격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제재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 기조로는 중국이 이끌고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어떤 압력에 의한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의 규모라든지 중국 국민들의 어떤 소비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로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선실 인식이 아마 중국 정식 리더십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쌍순환이라는 게 내수를 강화하겠다. 내수 소비를 강화하겠다라는 뜻과 함께 해외 쪽으로 외순환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방점은 지금 말씀드린 내순환 즉 국내 쪽에서의 소비와 자발적인 어떤 기술의 혁신을 통한 수준의 고향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한 11시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회의의 결과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아마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또 따라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보면 미국 대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석가들은 오늘 이제 중국 당국의 발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쌍순환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저희가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팀장을 모셨거든요. 어제 제가 아주 안 처했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고 많은 분들이 더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전형적인 또 노하우가 나왔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현장 섭외. 걸려들었죠 또. 그런데 이제 박석중 팀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여러분 한 번 그 영상은 꼭 보십시오. 저는 굉장한 제가 뭐 그냥 저희 게스트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쌍순환 그리고 이 쌍순환의 큰 패러다임 중국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산업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꿀 거고 우리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해외 투자의 관심은 미국 주식에 가 있죠. 미국 주식 쪽에서도 이름과 판기업이라고 되어지는 빅테크 쪽 혹은 테슬라 이런 데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G2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때가 됐다. 왜 중국도 패러다임 시프트의 경제 정책이 바뀌고 미국도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배역 간에 입성을 하든 뭔가 변화의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조합을 하고 조율할 건지 지금까지처럼 완전히 갈등 상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관계 설정이 있을지 만약에 저는 트럼프가 돼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바이든이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석가들이 바이든이 돼도 대중 압박 전략 이런 건 안 바뀔 거고 더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압박의 경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되는 순간 저는 바이든에 의해서 트럼프의 외교, 안보, 경제 또 국내 내치 단 한 건도 승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되는 순간에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바이든을 내세워서 트럼프를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도 지우는, 이레이즈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전부 다 바꾼다. 하물며 트럼프도 대통령이 돼서 오바마 지우기를 얼마나 했어요. 오바마 케어 없었죠. 파리 규유협약 탈퇴해버렸죠. 그리고 나토와의 관계 설정 또 예루살렘 인정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 분야에서 오바마의 정책을 다 거부하는 그런데 하물며 정치의 이단화라는 평을 지금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이든이 계승한다? 그건 제 상상력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변화, 물론 바이든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요점, 그것도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박성중 팀장이 어제 한 인터뷰, 방송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11월 4일 특집 방송도 하고 박성중 팀장을 한 번 더 불러서 중국의 오중전 회의의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월 4일 특집 방송은 미국 대선 직후 그날 거의 아침 방송, 퇴근길, 글로벌 라이브까지 완전히 초호화 게스트로 꽉꽉 채우는 날이니까요. 11월 4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미국이 무려 3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성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그것도 연율 기준으로 해서 33.1%인데 이거 통계 작성이 분기 단위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분기만 딱 가보면 2분기에는 31.4% 마이너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통계의 착시입니다. 이게 미국이 짱짱히 잘 나간다기보다는 지난 분기 때, 1분기 때 마이너스 5%, 2분기 때 마이너스 32.4%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런 추세로 계속 좋아진다면 연율로 따졌을 때 33%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하면 대충 한 4분의 1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다. 미국의 GDP는 전 분기 대비해서 뽑고 그걸 연율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면 서프라이즈 한 숫자고 그리고 굉장히 우려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통계의 착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경제 책임진다고 그랬지 않냐. 타이밍이 딱 이럴 때나. 그럼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트럼프를 그렇게 모릅니까? 이걸 그냥 놔두겠어요? 뭐라 그랬니, 내가. 미국 경제는 굳건하다고 그랬고 내가 살린다고 했지? 역사상 통계 작성 중에 최고치가 나왔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거는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숫자니까요. 그런데 바이든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절대 숫자는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에 활용되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에 7.9%로 떨어졌는데 이 실업률이 지난 4월 달에 14.7%였거든요. 조금조금 떨어져서 반토막 정도가 된 거죠. 실업률로만 보면. 그런데 하락의 폭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실업률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연말에도 한 7.6% 실업률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실업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176만 1천 개가 순중이 됐는데 올 7월에 그런데 8월에 148만 개 그리고 9월에 66만 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 수는 75만 1천 건인데 한 주 전에 비해서 줄긴 했는데 한 4만 건 정도 주는데 그쳤다. 이렇게 통계가 함께 나와서 경제적인 성장률에 대한 것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와 조금 다르게 또 좋지 않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됐죠. 두 사람이 K모빌리티 연합군으로 이어질까 하는 재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죠. 그런데 비공개로 열린 연결식에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삼성서울병원의 아들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기사 수행원 없이 본인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온 차가 펠리세이드예요. 네. 현대차요. 펠리세이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비서들도 있고 수행원도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행원을 데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인데 본인이 운전하고 펠리세이드, SUV, 현대차에서 강하게 미는 차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몰고 오다 보니까 저것도 뭔가. 메시지다. 메시지다. 그런데 그거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꼭 현대차 봐라. 이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뭐 특별히 무슨 그런 메시지가 좋고 나쁨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삼성과 현대는 굉장히 견원지가처럼 안 좋은. 왜냐하면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현대 때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럼요. 이게 이러잖아요. 관리의 삼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현대 못. 현대는 현대는 뚝심. 현대는 봤어? 일단 해보고 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그룹의 컬러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들 보면 쟤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세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평가는 두 사람의 스타일은 많이 다른데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연분도 있는 데다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둘 간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어떤 시너지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배터리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에서도 장래에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도화된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하고 어레인지를 하는 거 아니냐. 협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삼성이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엑시노스 오토 8890을 아우디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를 또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기차 업체로 도약하는 게 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도 반도체 포함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도 둘 간에 구현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중에 만난 거 가지고 너무 과잉해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얘기가 나오던 거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요즘 자동차들 보면 한 3분의 1은 그냥 전자제품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앞부분 이런 데 보면 거의 전자제품인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뉴스 3 정리하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전승지 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